할렐루야 자, 우리 양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서 30장 7절 켜놓자 여기서 읽어나온 내용을 자세히 들으시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명언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 행할 행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하게 정말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책망을 받을 것이 하나의 놈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남한테 가르치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가르친 자가 가르치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행하지 않는 것을 본받지 말고 그 가르친 대로 너희는 행할지 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남을 가르칠 교훈을 가져서 그 교훈을 남자한테 알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말은 알고 좋은 말을 가르치지만 당사자는 그걸 행하지 않고 있어요. 행하지 않는 건 순종치 않는 겁니다. 그 값 제사만 드립니다. 순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기록했겠어요. 너희는 그들의 가르치면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치면 행하라. 그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본받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정지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여. 행하지 않는 그 주요정으로 부끄럽게 여긴 받게 하라. 말씀에는 순종치 않고 행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읽어주는 내용대로 행하시면 생명은 본인 자가 돼요. 그 생명은 바로 여러분들을 재료인에 망치 않고 재료인에 심판받지 않고 재료인에서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진료를 명쾌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죄악의 맛을 잠깐 보고자 영원함을 잃어버린 겁니다. 맛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재료 기쁨을 느끼고 왜 재료 즐거움을 느끼고 왜 재료 여러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려고 그래요. 아무 유익도 없는데 잠깐 달콤하게 보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갉아먹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할 집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므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므로 세상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므로 그리고 자신의 것을 취한 것을 안하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취하는 바람에 죄악을 생산하는 육체가 된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머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원함이. 그래서 영원함이 떠난 겁니다. 육체가 되므로.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나님이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장소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영원히 자신을 주님 앞에 있게 하는 자. 바로 이것이 예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한 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세루살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할 세루살렘이 예수로 인해 나오리라. 제약을 종결하는 때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제약을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을 예수와 하나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죄 없이 한 번 받은 자요.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이제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기는 그 생명 속에 있지 않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기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함부로 칼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영혼에 손을 대려면 여러분 자신이 그분 생명 속에 그분 안에 그분으로 발명하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남의 몸에 칼을 대거나 손을 대는 것은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았다면 주님과 하나 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씀이고 이 참말씀은 여러분과 영원히 혼인할 시간입니다. 점수 30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달라고 이건 뭐예요? 죽기 전에 주지 않으면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기 전에 이것을 내게 주어 나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곧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내가 허탕한 것을 쫓지 않도록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되도록 이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시고 나로 가난께도 마옵시고 부하께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내게 주소서 몰라서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하지 못해서 행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지 못하는데 보는 척했던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고 행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해서 날마다 내가 시원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여주시옵소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각종 이유와 각종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며 그 변명 뒤에 핑계 뒤에 항상 자신을 숨기는 이 한시한 모습이 나를 주장하지 않고 그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내가 진실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그분의 명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나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진실한 길을 걸 수 있도록 내게 그 양식을 먹여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할 은혜 그래서 죽기 전에 이것을 내게 부어줘서 나로 이 퓨량식을 먹게 하소서 내려놓지 못할 때 내려놓을 수 있도록 버릴 수 없을 때 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를 수 없을 때 따를 수 있도록 또한 오늘은 내가 따랐으나 그 다음날 내가 따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내가 이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그 다음날 또 버리지 못해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삶 속에 살 수 없는 나 자신을 뿐아이다 또 나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알 수 있도록 또 볼 수 있도록 또 헤아릴 수 있도록 또 분배할 수 있도록 나마다 주님을 경애하며 정치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필요한 양식을 내게 또 먹여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은 다이세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사 나를 주님을 경애치 하소서 내가 주님을 경애치 않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이다 내가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이나이다 그리고 죄짓게 담대한 내 모습일 뿐아이다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을 경애할 모습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사 나로 주님을 경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내가 진실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직한 영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사 나를 정직한 영어로 새롭게 창조하소서 주님 말씀하사 이런 나의 양식을 먹여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주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의 시문이 거예요 바로 주님은 영원한 반석입니다 영원함에 죄가 없어요 영원함에 어둠이 없습니다 그 영원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새어트록 영원한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영원한 길을 걸으신 분이 바로 반석이에요 우리가 그 반석에 주출박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이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제약으로 물든 세계를 영원히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세계를 영원히 주와 함께 다스린 자가 되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먹을 필요한 양식입니다 주님은 이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주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 하며 자신이 배불러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명대로 행할 자리인데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배불러서 그리고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원치 않는 걸 행아놓고 두려운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소자를 통해서 지금 주의 종이 주의 자녀가 잘못 땡기게 가고 있다고 하석을 통해서 주의 동을 통해서 말했더니 네가 감히 누굴 가르쳐?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의 가르침, 그의 건면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내 방법, 내 방식대로 내가 행할 거다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런 자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을 구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화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구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해져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데는 게 없어서 하나님을 경애할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가난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가난해져서 주님을 모른다 할까 봐 이 자문에 기록한 자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성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다 우리는 덧붙여서 우리가 가난해진다 해도 그것도 끔찍한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끔찍한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고 경애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없어서 이 자문 기록한 자는 지금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 주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또한 이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우리도 두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되게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환난과 끔찍한 속에서 있을지라도 주님을 영어롭게 되게 하며 그분을 경애하며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하지 말라 종이 상전이 행하는 일을 해방치 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죄책을 당할까 두려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반발하는 것은 상전을 해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라도 살려야 하는데 이 아이가 굳이 그럴 필요는 뭐였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아이가 반발하는 게 종이 상전한테 해방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보낸 자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에 해방을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진리에대로 살아야 하는데 왜 그 진리에 밀려야 하는데 해방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일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면 상전이 저주하니까 상전이 미워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거예요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해방치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보세요 아비를 저주하고 있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고 있어요 이러한 무리가 있다 아 부모를 공격치 않는구나 여러분의 욕심의 생각은 이렇게 향할 겁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한인 뜻대로 살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굉장히 불쾌욕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쾌욕이고 마음에서 하얄 정도의 잔인함이 올라옵니다 이들은 아비를 저주하는 자라 아비를 저주하고 있는데 자기 아비를 저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비를 배도한 자들이 주를 믿고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괴로를 위해서 희생하니까 하나님을 잘 성겼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아비를 저주한 자가 아니냐 진리는 에르살렘의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몸 된 성전 되게 할 에르살렘의 어머니입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울림이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 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영광이 바로 주님인데 그 주님의 영광이 세세에 있어야 될 자리에 주의 영광은 운당한 데 없고 사람들의 영광과 그들이 원하는 성인들의 영광만 가득 차 있고 이 세상 신들만 가득 차 있고 그분의 참대심의 피울림이 교회에서 주인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로 그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만약에 목사님 이거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도 지금도 부모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부모를 모시는 자식들도 있어요 정말 이런 자식들 교회에서 만약에 천명이 있으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 있을까 말까예요 백만 넉한 자식은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걸 보다 기록해놨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누가 노골적으로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싫어하고 면합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둠이 없는 영원한 생명 속에 계신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자신의 영원을 덜프지 않으며 여러분들은 이 생명 속에 거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살아갈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은혜 속에서 죄가 없는 곳을 다니며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의로운 줄 의로운 자가 돼요 끊임없이 셋에 있을 영광 속에 교회가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바로 그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 아닙니까? 이 모든 걸 버리고 형제님들 사랑하는 자가 되시다 그런데 말로만 사랑 없이 하려놓고 행동하는 걸 하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말로는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네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는데 기분 나빠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겨울에 교회에 아버지 영광이 소멸되고 있어요 어미를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어미입니다 여러분들을 에루살되게 할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 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에 대한 성존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땅에 기경되고 또한 여러분 땅에 그 시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시가 뿌림을 받고 그건 복음의 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에 기경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진리 따라 행할 모든 역사가 생명이 여러분 밭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밭이에요 결국은 그 밭을 잃고 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 예수와 같은 형사로 화해요 여러분들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기돼요 이게 교회에서 행할 역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한 에루살렘을 해산할 곳이 교회 바로 에루살렘의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의 주인은 종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하는 성령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에루살렘을 해산할 어머니가 되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죠 바디한 자가 바디한 자가 바디를 쳐요 이러한 무리가 있느니라 그리고 또 이윤에 따라 살아야 될 자들이 보금을 쫓아 살아야 될 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될 자들이 우망과 자만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해 줍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신이 부정하지 않다 남들어 주만에 살아왔고 사랑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를 난 짓지 않고 깨끗하게 교회 생활하며 살아왔다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정가사들처럼 죄를 안 지면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범죄하지 않으면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단정하게 살아왔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 예수님이 발사인가 사두개인가 헬라인가 율법자이들을 봤을 때 그들의 겉모습은 흠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짓는 죄와 종기적으로도 짓는 죄가 없을 정도로 부정함이 없는 깨끗한 자였습니다 현재 주님은 그들한테 겉모습은 깨끗하나 네 속은 그렇지 않다고 정확히 표현해 줍니다 자신이 깨끗한 줄 여긴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서 깨끗한 걸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한 걸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본 것과 여러분 자신의 보는 시야로 자신이 깨끗한 자인 것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깨끗한 자로 여기고 있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깨끗이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지금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한 착각 속에 깨끗이 아니한 것이 많다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장 아굴의 잠원을 보세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진심 같은 존재라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지혜가 없고 미련한 자라 왜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런 걸 12절 내용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장소에 깨끗이 못한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자신이 그러한 자인 것을 알고 주님께 구하고 또한 그러한 시야로서 여러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표현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깨끗한 자를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러한 무리가 있음을 표현합니다 지금도 무리를 표현해요 교회에 있는 무리 교회가 교회끼리 뭉친 무리 그러한 무리들 당을 짓는 무리들을 표현합니다 스스로가 깨끗하게 여겨지면서 자신의 더러움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더러움을 보고도 자신이 의로운 말 좋은 말 참된 말 깨끗한 말 아름다운 말 미세하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미세하고대로 그 아름다운 말대로 살지 않고 있는 자신의 더러움을 보고도 씻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사랑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리고 그러지 않는 자신을 보고 있으면 빨리 씻어야지 깨달자 깨달은 쳐다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은 항상 단에 주님이 주인 되기어야 돼요 종의 생각이 종의 주관적인 사고가 성도들의 사고가 성도들의 주관적인 방법이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이 모든 걸 꾸려하는 방법이 단의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단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 주인 되어야 돼요 아멘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한 태초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나온 모든 말씀에 길을 기울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 고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말면 맞춰야 돼요 그 맞춘다지 잘 보세요 그 말씀대로 지어진다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은 잠깐 들어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서럽게 여겼던 것이 큰 문제인 거 알겠죠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야 이제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는 그 죄들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방식으로 사는 게 좋지 뭐지만 그 방식은 여러분들 죽게 할 방식이야 아니 이 맞춘다고 사는 게 힘들다 그건 뭐야 죄를 지고 사는 게 쉽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영원히 죄를 지지만 살다가 영원한 항보를 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죄를 지고 사는 것이 더 편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웅의 사람들은요 끔찍한 속에서 해도 하나님의 명도 사는 게 편하다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요 죄악이 종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이 종결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로 내어 점심을 받아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얻을 자 스스로 깨끗한 대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깨끗하다 그리고 좋은 말씀만 전하니까 자기는 깨끗한 줄 알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전한 말대로 할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해라 해놓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무리가 많은 걸 알 겁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이 힘이 높으며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눈이 높아진 걸 알 겁니다 이제는 몇 번 하는 것도 한참 기억일 정도로 눈이 높아졌어요 자신이 누구를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눈이 힘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답니다 감히 판단하지 못할 모든 일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눈꺼풀이 높이 들린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세상에 이러한 무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비를 젖으며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 또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무리 이게 눈이 높은 무리 그리고 앞니는 장건 같고 큰 칼을 차고 있는 자래예요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갓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국변자인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어지간 사람들은 삼킬 칼들이에요 그리고 군도 같은 어금니 모든 게 씹어먹으려고 해요 그 무리를 잘 보세요 그 무리의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갓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국변자 삼키는 무리 중에 있는 무리니라 사람들을 쏘아붙여서 막 그냥 다 삼키려고 해요 자기들이 대장이고 자기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 말세에 나타날 영적 현상이 여기 그대로 써 있어요 진짜 그들의 앞니를 보세요 장검이고 그들의 어금니를 보세요 군도 같은 어금니예요 가난한 자들을 군도한 자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러한 무리예요 진리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전세계는 이 진리에 우뚝 서심을 볼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피 생명체계의 기업자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리고 다이세의 고백을 보세요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천만 명 중에 둘러싸여 있고 나는 천만 명 중에 홀로 처한 자고 천만 명이 둘러싸인 그 힘에 난 질파피고 찢겨지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을 모습을 지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냐니 아니하리니 여호가 나의 힘이오 여호가 나의 모드시니라 그런 천만 명에게 둘러싸일 자도 두려움 없이 슬 진리로 세워진 자들 저는 이런 진리의 용사들이 세워진다는 걸 표현합니다 벌써 진리의 용사는 행실 자체가 올바르고 행안 자체가 고다예요 아저비 부리고 고집 부리고 혈과 유골어 객기 부리는 목숨 버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진리로 세워진다든가 벌써 얼굴에 평안이 가득 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혜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진리로 세워진 자랑 예수님처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주를 바라오며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진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온유한 자로서의 모든 걸 맞이하는 자의 모습이 진리로 세워진 자랑 그들은 영혼들 세워질러 하나인 반석인 위에 자신을 세운 자질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현재 돌아가는 시대를 보면 현재 11절 12절 13절 14절의 무리를 지금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 겁니다 자음절에 읽을 말씀도 바로 그 얘기예요 이러한 무리들이 지금 세상에 문량 많습니다 이러한 무리에 섞여 있을래요? 주님만의 거하여 주님으로 말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죠 예수는 바로 태초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태초부터 나 혼자예요 여러분이 알고 믿고 신뢰하고 거할 곳은 태초뿐입니다 죄가 없는 장소 우리 모두가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되고 그 장소를 거해야 되고 우린 그로 말면 막 맞춰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안전한 장소예요 내가 다른 죄가 없어 그래도 하나님 그 장소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귀할지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숨은 허물을 발견치 못하고 결국은 예수로 시작된 존재가 예수로 맞추지 못하고 육체로 맞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맞추는 자들은 바로 그 말씀대로 지어진 자로 맞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이 장소를 기록한 자가 말합니다 이 영적인 사역자는 지금 말합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딸이란 건 뭐예요? 그러한 죄성을 해산할 딸들이에요 다가오다고 하느니라 달라고 달라고 하는 자들이란 거예요 줘도 줘도 달라달라는 상태래요 인생에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있다 거머리는 피 빨아먹는 자예요 이게 거머리 같은 인생들입니다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자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족한 줄 알지 못해요 족하지 아니한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부족해서 계속 달라는 거예요 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 보면 그 영혼은 자들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러한 영혼이 있어서 그런 줄 알지 하다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 다가오다고 하느니라 달라달라는 이라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않냐는 서너 가지가 있나니 바로 음부 그러한 서너 가지가 있다는 것이 음부고 그리고 절대 이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진리를 이 아이를 베지 못하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진리입니다 이 아이를 베지 못해요 주님 말씀하신 네 아비는 마기라 너는 마기의 새끼라 너는 처음부터 살이 안 자요 너는 네 아비의 마기처럼 욕심을 내는 자라 그러면 진리가 네 안에 서지 못함으로 진리가 서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여러분 땅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진리가 세워지 않는 것은 진리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음부와 진리를 베지 못하는 태와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를 안 해서 태를 잉태하지 못해요 아무리 진리를 줘도 진리가 소용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 진리를 베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하나님 말씀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하지 못하는 불이래요 자신의 영혼을 괴롭게 항상 고통 속에 있게 하는 불이래요 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힘든 거예요 그 힘들었고 고통 속에 한 것이 불이니라 이게 바로 거물이 같은 영상태예요 그리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맥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한테 먹히리라 복음을 전할 자들에게 물론 어미는 에루살렘의 어미입니다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리 살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조롱하는 줄 몰라요 모두를 버리고 살아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한테 축복을 주고 그렇게 은혜 속에 살게 할 거래요 에휴 말도 안 되네 보세요 조롱하는 자예요 영혼이 아버지라 부러야 될 자를 이렇게 아비를 조롱하는 모습은 여러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표현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살지 않다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건멸하고 부탁하며 많은 선자를 부르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서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너는 조롱하고 있는 이라 그리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예요 그 진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에 쪼여 먹힘을 당할 것이며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독수리입니다 복음을 전할 자는 그 독수의 새끼고요 그 독수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은 여러분이 앞으로 주를 믿고 살아가야 될 세계에 일어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들 그분을 조롱하는 자들 그리고 그분을 조롱하지 않고 그분을 경애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독수의 새끼들한테 잡혀 먹힐 겁니다 그리고 독수의 새끼들은 승리할 거고요 당연하죠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들인데 독수의 새끼는 하나님을 경애하고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니 조롱하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 그 독수의 새끼들한테 먹힐 수밖에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 땅에 일어날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면서 18절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귀한 일을 말합니다 이 귀한 일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는 현상이고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도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히 귀히 여기 오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호시 인나니 귀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대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귀한 일 서너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문 기자가 표현해 줍니다 내가 심히 귀히 여기 오도 내가 이 세상의 진리로 돌아온 걸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심히 귀히 여기 오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호시 인나니 공중에 나란히 있는 독수리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걸 중간하고 다스리는 나란히는 두루마리 말입니다 모든 건 진리가 주관하고 있고 뿌린 대로 거둬들이는 진리의 세계예요 그 진리가 살아 역사예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 공중에 나란히는 독수리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자치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간 그 독수리의 자치 그리고 영원도 세트로 있는 홀로 행하시는 그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이 있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이 모든 걸 주관하는 반석이에요 그런데 창조한 이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가 있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제약의 세상이 바로 이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그 뱀의 자치야 이 땅에 내려가 또 올라가신 공중에 나아있는 독수리 때가 되면 이 땅에 내려와 시체 위에 내려오는 그들을 살리고자 시체에 내려오는 주님에 대한 자치를 알지 못하는 그 은혜가 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로 지나니는 배의 자치가 있다 바다에 빠지지 않고 그 바다 위를 걸으며 다니는 자치 그 진리로 행하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구스터 남자 그리고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한 자치 할렐루야 아멘 바다 하자 바다 위를 쳐다 이렇게 심히 기이 여기어도 깨닫지 못하는 은혜가 지금 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남자는 예수님이고요 여자는 여러분들이에요 신부인 바로 그 예수가 함께한 그 여자와 함께한 자치 아멘 이렇게 주님이 알포명의가 바로 여러분과 함께한 그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대요 공주에 나가는 독수리의 자치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주님 그리고 반석 위에 키워다니는 이 세상 이 사탄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다니는 배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바다 위를 타고 있는 그 자치에 대해서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내가 주 예수와 하나인이라는 그 자치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이 음료가 돌아다니고 있고 죄악이 돌아다니고 있고 악이 죽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대요 내가 이것을 심히 기억인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서 어둠과 빛을 분별하며 영적인 세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음료의 자치도 내가 심히 기억이 있다 그러므로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었다 하느니라 그 음료가 이런 귀한 일을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다 하나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의 모습 이건 뭐예요? 깨끗하다 하지만 더러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하면서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자의 어리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가 깨끗하다 하면 지금 더러운 걸 보고 있는 그 더러운 걸 씻어야지 그런데 안 씻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먹고 자기가 그 입을 씻고 나서 자기는 악을 행치 않았대 여전히 악 속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 죄로부터 구원코자 이러한 죄로부터 구원코자 빛을 비추는데 자기가 이러한 깨끗함 속에 이러한 씻음 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죄이라고 인정하지 않애 그러면서 그 죄로부터 구원할 빛을 비췄데도 그들은 그 빛을 보고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 상태예요 바로 이 세계에서 나와 그 빛비침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귀한 역사를 지금 이 자몽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일이 이 땅에 있는데 이 땅에다가 또 올라가는 구원의 주님에 대한 바다의 일을 다니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그 은혜 그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있는데도 이걸 다 헤아리지 못한대요 그리고 음료가 이런 모습인데도 이것을 자기가 알지 못한대요 이렇게 놀라운 귀한 일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을 다음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시 있느니라 이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돌아오고 있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그런 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종이 임금된 것과 종이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왕이 되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역사로 자신이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존재의 주인 되지 않고 주인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왕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왕이 되어버린 거야 말씀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라 말만 사용하고 자기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가 왕이 되어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자기의 원함이 자신의 인품대로 성격대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인 된 거예요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오히려 배불러 있는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불러요 하나 지혜가 없는데 오히려 지혜를 가진 자는 가난케 되어 있고 오히려 미련한 자는 배불러 있는 세상을 만난 거예요 진리가 설 곳을 잃은 거예요 이러한 폐단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임금이 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불러 있는 것과 꺼리낌을 받는 계집이 희직한 것과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야 세상을 진동시키는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이러한 폐단이 인생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주인이고 말씀이 왕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왕이 될 자리에 바로 종이 주인되어 있어요 그 종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종이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주님이고 그 교회를 입금분도 주님이에요 그럼 그 주님의 주인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종은 그 말씀에 굴복을 하고 그 말씀에 의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고용이로서 그 말씀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임금이 되었네 지혜를 가진 자가 배부르고 살아야 되는데 미련한 자가 배부러 있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악을 향한 자가 힘이 있어졌고 형통한 세계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배부러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꺼리김을 받는 계집이 시집이 가버렸어요 더 잘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어떻게 저건 잘못된 자가 더 형통하고 더 잘되냐 그걸 꺼리김을 받는 계집이 시집이 가버렸네요 그리고 계집종이 주모를 잇습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성길 수 없고 베풀 수도 못하는 계집종이 주모가 돼 있어요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계집종이 주모를 잇는 것이라 주님의 자녀를 젖 먹여준다 같은 것처럼 이러한 폐단이 교회의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죄악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아멘 이런 악의 무리를 다 주님께서 보라하시고 자신의 뜻을 따른 자를 세우는 날이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양육하여 인칠 동안에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주님은 그들을 인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것이며 그동안 불렀던 찬양이 아니다 불렀던 찬양이 새로워지는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불렀을 때는 그냥 찬양이었는데 다시 부르니 주님 손에서 새롭게 된 찬양이 되어 이제 그 찬양이 달콤하고 그 찬양이 즐겁고 그 찬양이 자신의 영혼을 진짜 풍요롭게 만드네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은 배운 자 외에는 부를 수 없게 될 것이라 그들은 찬양 한 잔 저를 새롭게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배우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 진리를 배운 자 그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로 들어간다고 성교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이러한 영성태에 서너 가지가 있었기에 세상이 진동한 겁니다 종이 임금이 되는 바람에 말씀이 왕이 되고 말씀이 주가 돼야 되는데 말씀이 주장하고 말씀이 주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나오는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재의 법을 보시고 그 존재의 인품과 인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인지 하문의 명령의 법이 주인인지 그 존재의 가지함이 주인인지 잘 보세요 종이 임금이 됐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인간들이 욕심을 내며 탐욕을 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령을 도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철망 영광을 쫓으며 부의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성품이 그 죄의 인격이 그 탐욕의 인품이 탐욕의 인격이 예수님한테 주인 되어있지 않아요 바로 이 모든 걸 창조하고 이 모든 걸 주가는 공의로운 주님이 주인 되어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왕이 되는 자리라 이게 바로 세상을 진동시켜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호흡 못하게 만드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을 향한 자가 더 높아지고 평을 져지는 자가 더 부각해 오고 형통이 되고 세상이 잘못되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시대에 일어날 폐단이에요 이 서너 가지가 세상을 진동시켜 견딜 수 없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가 영적으로 분별하는 세기입니다 신령한 자가 된 것도 이 땅에 내려와 또 올라가신 주님을 통해서 신령한 자가 되고 그 신령한 자를 통해서 주와 함께한 자가 되었고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자신의 힘을 삼아 지혜로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진 자의 모습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만 분별됩니다 그 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이 말씀을 다 기록한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제약으로 난마하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신원해 주고 여러분들을 모든 책에서 숨은 허물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께로 돌아올 주여다 영광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서 또 놀라운 해를 표현합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여기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내시인 나니 여기서 어떤 벌레들을 표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상태를 표현해 줍니다 땅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대요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시인 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배하는 개미 그 추수 때를 위해서 여름에 그 열매를 그 양식을 모으는 개미 세상에 대한 힘이 없는 자예요 아무 힘이 없는 약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는 바로 추수 때를 위해서 여름에 양식을 모아요 이것은 어떠한 임금도 없이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하여 추수 때 추수 될 양식을 모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어 그러한 은혜를 모으고 있는 지혜로운 자로다 약한 종류로 돼 약한 사이 개미는 지금 작다고 표현했고 이건 약한 종류가 이건 약한 종류 나약한 연약한 상태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 바위 사이에 짓어요 여우는 나의 피할 바위요 바로 하나는 여우와를 자신의 바위로 삼아 그 하나님 뒤에 그 하나님 옆에 자기의 집을 짓는 자예요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너구리 사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피할 바위이신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여우와는 나의 피할 바위요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 요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곤 하니 개미는 사람을 낮춘 작은 자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너구리 우리가 그런 너구리 영성태예요 그게 힘이 없는 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우와를 나의 힘을 삼는 거예요 여기서 써있듯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서너 가지가 있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지혜로운 사람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위였다는 거예요 임금이 없는데 확 뭘 먹으려고 쭉 나아야 하면서 임금도 없는데 결국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표현하자면 개미의 상태는 말씀을 먹고 지키는 자고요 사반의 상태는 포악한 자 속에서 집을 짓는다의 모습이고 이 메뚜위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증명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 아무 힘도 없어도 죽게 막힌 자의 모습이란 거예요 왜 지능했던 야곱아였던 우리가 왕국에 있는 그런 도마뱀 같은 존재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 땅의 지혜로운 땅에 있는 영상태의 서너 가지 일이에요 바로 왕국에 있다는 것은 지능했던 야곱 같은 영상태 우리 인생은 도마뱀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손에 잡힌 만해도 왕국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일제도 우리는 왕국에 있는 자예요 잘 걸으며 유핑 있게 다니는 겉 선옷이 일 나니 선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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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선호가지의 모든 영상태를 지금 보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선호가지 개미처럼 메뚜이처럼 사반처럼 동화면처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메뚜이처럼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그 모든 걸 먹고 또 말씀을 모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신을 낮추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왕국에 있는 동화벤 왕국에서 난 도맹 같은 존재입니다 난 이 지뢰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드럽고 추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있는 자가 왕국에 있는 자예요 동화벤 말 그대로 벤까지 속하는 거예요 징그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국에 있어요 자기 주제 파악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동화벤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미끈미끈한 자입니다 난 이런 자입니다 하면서 왕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손에 잡힌 만한 모습으로서 왕국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자신을 낮추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왕국에 머물러 있는 자 그 영혼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영상태들이란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왕국에 있는 동화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왕국에서 자기를 그렇게 주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혜로두다 또 자일 걸으며 윗풍 있게 다니는 곧 선옷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은 사자 같은 모습 모든 짐승이 막 물고 찌질하고 다가옵니다 거기서 윗풍 당당하게 딱 서 있어요 바로 사자입니다 또한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잘하고 영적인 사냥을 참 잘해요 그리고 수염소 어둠 속에서 빛을 옮길 수 있는 양들을 연속대를 잘 접어내고 그리고 거기서 왕노타는 왕이에요 그므로 윗풍 당당한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약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동화했거든 너는 네 손으로 입을 막을 수 이라 이렇게 윗품이 있는 사자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이 있대요 이게 서너 가지 다 이게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자의 윗풍의 모습 사냥개 영삼을 자라나 그리고 수염소 그리고 왕 윗풍이 있어요 위험이 있고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차거나 혹 악한 일을 동화했거나 네 입을 막으려 진짜 큰일 나니까 뿌린 대로 벗습니다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티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논을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하느님을 짓놓게 하지 마라 진리에 따라 행하라 바듬하자 바듬치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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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두사 그 말씀으로 말미와 살고 그 말씀으로 말미와 행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와 마칠 수 있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추시옵소서 진정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들 땅에서 헛되이 됐다고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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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